누구한테 하는 말이야? 아 둘이 아는 사이구나 자 이제 우리팀 두 명이 아는 사이 같은데 서로 서로 좀 친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팀 승률 볼까? 자 상대방 2,000승 900, 1,800승 1,300, 300, 300 우리팀도 얼추 50%는 넘네 둘 다 이방 나 빼고 다 50%가 넘는데 왜 이렇게 많지? 아 우리 리리온님 어서 오시고요 아 야 일꾼 한마리 일 안하고 있었어 아이씨 시부랑거릴 때가 아니었구먼 어쩐지 돈이 좀 뭔가 미세하게 안 모인다 했더니 32원정도 안판거 같은 안판거 같은데 어허 32원 내다버린 32원 아 우리 남진님 좋은밤님 신나라님 어서오세요 우리 영훈님도 어서오세요 차돌이님도 어서오세요 이태란이야? 내 칼을 가버리네 이태란 저구도 하나 있겠구나 이러면 자 형들 하나 저구야 일곱시 메카 오 저그 원계태클 타볼까? 이번판은 리버를 좀 빨리 가서 일곱시가 메카닉이랑 공략을 공략을 해볼까? 아 여기 리시님도 어서오시고요 자 구발이고 군드 자 일단 질럿은 링이랑 좀 바꿔주면서 됩니까 한번 리버까지 체크를 타볼게요 자 포즈드 하나 지워주고 질럿은 쫄지 말고 압박에 가서 여기랑 홈을 줄게요 쫄면 안돼 내가 안쫄고 링 홈을 해줘야 우리팀이 드랍을 쉽게 띄울 수 있겠죠 코어까지 지워주고요 링 홈을 꽤 많이 하긴 했어 4개에 5개면 나쁘지 않게 잡는 셈이긴 하거든요 자 질럿은 그냥 던져줄게요 왜 지금 질럿을 던지냐면은 내가 링이랑 이걸 바꿔줘야 우리가 드라르가 띄운단 말이지 이게 손해 같지만 결국 손해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은 자 던져주고 난 본질에 포즈 캐논 드라곤이랑 내가 링을 안줄어두면은 피해를 많이 받을거란 말이지 이제 2개까지 할게요 로보를 바로 갑시다 로보를 좀 빠르게 샌더링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빠른 로보 샌더링 또 오네 이것도 잘라줄자 잘라주면서 자 이러면은 꽤 괜찮죠 사이즈가 쌍메카닉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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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바이오닉이 안 나온단 얘긴데 자 이러면은 오히려 더 괜찮을 수가 있겠는데 로보가 빠르기때문에 이건 리버를 바로 어 빠르냐 벌처가 워낙 빠른데 야 마인 비벼볼까 이거 아 내꺼만 죽었어 아 내꺼만 죽었다고 초록색 벌처가 두개가 나오긴 했는데 칠을 전제해볼까 칠을 아 칠을 벙커박았네 오에이치님 와서 오시구요 칠을 가볼까 오에이치님 와서 오시구요 칠을 가볼까 칠 가자 칠 내 셔틀 자 앞측이 뒤측이 가보자 내가 안에 때림 자 자 들어가서 이러면 상대가 마린이 빠질거거든요 입구로 아마 마린 빠짐 자 마린 빠지기 하고서 자 자 때려봅시다 나 나 리버임 자 이러면 이제 앞측이 뒤측이가 되기 때문에 좋죠 자 자 아홉쪽 못찍어요 리버에요 네 자 일단은 일곱씨가 마비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건 뭐냐면은 상대 적을 패줘야돼 신격좀 해주고 옵저버 하홉쪽 자 자 리버 나오면 후톱 못찍어 찍어줄게 자 추가 게이트도 늘려줄까? 쓰읍 투게이트까지만 투게이트하면 늘려주자 자 투게이트까지 늘려줄게요 오가 레어를 가고있네요 드론을 때려준다면 상대 굉장히 가난해지겠죠 상대 그럼 잡아주고 썬꾼도 깨줄게요 굉장히 수월하게 자 그러면 이제 상태가 굉장히 좀 뭐랄까 저그가 이제 뮬탈 과정 중이었는데 좀 약간 까다롭게 됐죠 나 때문에 자 드론이 이제 올텐데 드론이 오면 드론을 때리피 드론 점상 아까비 까끗 차이로 안 터졌네요 오케이 자 열한씨는 뭔가 좀 심하게 막혀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은 어차피 리버로 털어주면 돼서 열한씨가 갇힌건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아둔까지 탈까 아둔까지 탈자 이제는 다섯씨가 탈에 갈거라서 탈만 안뜨게 해주면은 괜찮거든요 자 퍼프좀 해줄게요 자 일단 좀 해라 이제 알아서 어 이거 취소했네요 이러면 땡큰데 이 새끼들은 왜 나한테 시키는게 많아 니들에 좀 알아서 해라 아 얘들아 전제시키는 계속 키드라구나 자 누구 잡아주고 어 알맹이가 없네 알맹 돌려주고요 누구도 왕이 너무 많아 얘들아 너네 자 다시 거의 뭐 이러면 끝났죠 어 어 필드 나갔다 니들 필드라우타 잡아주면 되겠죠 컨트롤러 다시 도 자 개국빛 자 상대님 지옥이야 지금 네디보가옹 쉽지않거든 아 벌처가 1포가 왔구나 벌처가 와도 근데 털 수 있다는거죠 드론.4 자 박씨는 거의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드론.4 터져라 나이스 그쵸 우리 옵저버가 다 없나? 옵저버를 안가 얘들아 옵저버가 아무도 없는거 같은데 일단 일단 저는 확실하게 5를 죽이겠습니다 텐마크 가고 2화 리버까지 5를 죽여볼까? 엘저버 하나 먹어주고 자 게이터에 추가시켜주고요 자 드론 잡아주고 벌처는 0.4 벌처는 0.4 5는 이러면 끝났죠 어 어 이제 안바닥 견제하겠는데 상대 자 탱크도 좀 잡아줍시다 5는 적당히 패고 자 7시에 옵저버 하나 갖다주고요 아 이거 없구나 탱크 그럼 일단 대기 자 던져주고 자 탱크 삼당 좀 줘 내가 다섯 지도 죽였는데 어? 이돌더 때린다고? 어허허 세상처럼 아유 똥탱이 자식 가만있다 이겨놓고서는 어? 저걸 또 저렇게 해버리네 자 이거 완전 동맹 풀고도 나물룸인데 나중에 가면은 심상치가 않아 저거 아 야 어쨌건 뭐 한씨 빼고는 다 죽여가지고 게임이 좋기네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근데 심만지 키다가 이제 어 나왔는데 헤헤 13분만에 이제 러시를 왔는데 쓰읍 멀티가 뭔가 먹고 싶었나봐 자 어마무시하긴 해 진짜 어? 집으로 다 빼버리네? 충분히 배신할 것 같은데 5시는 그리고도 나물놈이긴 한데 쎄해 기분이 쎄하단 말이지 쎄해 아주 6시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아예 안싸우거든 아예 안간단 말이야 아예 안간단 말이야 아예 안간단 말이야 주황이는 9시 9시 10시 10시 11시 10시 11시 10시 집에 이거 드랍 데뷔드 해놨고 굉장히 좀 수상해 페란이랑 힘 합쳐야 되나? 페란형 페란형 얘네 툭스 둘이 친군데 나 배신당할 것 같아 개인 긴말이 들림? 너네가 이따위로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단 말이지? 페란형 내 말 들려? 특정인으로 긴말해봐 데뷔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힘 합칠까? 아니 이게 15번째 러시를 안가고 내 멀티를 깨는게 이 멀티를 깨는게 이 멀티를 깨는게 이 멀티를 깨는게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뭐지? 제빽 테라니용 도와주고께! 내가 씨발 내가 왔어 형! 개새끼들 내가 먼저 당할바해서 선빵 깐다 이방 더러운 새끼 가자 테란형 내가 이 새끼야 어? 당할 것 같아? 16분째 방어만 하는 새끼가 무슨 내 멀티라도 깨질말든가 아 니가 잘못 내놨다 하루종일 모아서 많다 하지만 나도 많지 드라로 아칸점 살게요 15분째 아예 안나왔어가지고 물량이 많네 11시 그래 너는 방어만 했잖아 우리는 계속 싸웠다고 아 찌질렀다 너 당연히 방어만 하니까 많지 아직 모른다 아 테란 쪽 테란염 쪽으로 후퇴 아직 모른다 아 업벨도 좋네 이 새끼 병력이 존다 안죽네 11업이네 도와줄게 내려가서 아 좀 빡세긴 하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아 내 앞마당 아타 매세라고 상대가 아예 아무것도 안했거든요 20분 동안 그래서 물량이 워낙 많아서 조심해야돼요 지금 하지만 나는 멀티가 많아 나도 내가 너한테 당할 줄 알고 나도 많이 째놨거든 2번째 저 쪽으로 나왔어 25분 5분 신나고 수왕아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자 니가 그래봤자 너는 어? 안되지 뭔소리야 어? 전제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이 시 빼야겠다 자 이러네는 안되겠어 가둬놓고 패야겠어 세란형 나이스했다 호미의 근성 완전 1승이다 어 뭐야 아비터가 나왔네 아비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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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말해서 내가 10분까지는 이해하거든 근데 15분동안 트리플 먹고 안 나오면은 빼박이지 당하면 바보 되는거구